아 아 아 다들 주 5일째 인데 또 일하고 있네 나는 진짜 아 아 주말마다 무슨 결혼식이 이렇게 많아 아 아 이 여자 또 화장실 갔다가 휴지 안 뗐네 아유 진짜 아유 칠칠맞게 변태야 변태 변태야 변태야 변태 여자 최초 변태 너 아 내가 무슨 변태예요 그쪽이 지금 제 옷을 벗길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옷이에요 화장실 갔다가 휴지 안 뗐구만 휴지라니 내 웨딩 롱 드레스한테 신부화장 한거 안보여? 아 이게 무슨 신부화장인가 자자자자 됐죠 어디가냐고 아 뷔페 타러 가야지 웨딩드레스는 됐고 사과하세요 미안합니다 이 딱딱한 전통홀레 느낌은 뭐지 드디어 결혼에 꼴이 난 신부 느낌으로 다시 드디어 결 아 미안합니다 너무 잘 살게요 행복해요 나 신부 입장했다 검은머리 팍불이 될 때까지 미안합니까 네 미안합니다 3차 미안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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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맞죠 어 뭐 결혼해본 여자 아니야? 무슨 일이야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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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여자가 내 웨딩드레스를 벗길라 그래가지고 문이 열린 요거 그 문으로 나갈게요 다행이다 야 야 저리사 오늘 결혼하는 날이에요? 아니 제 3날 으악 오늘 뭐 이 당당권으로 그냥 너를 어머 이 여자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아이 착해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어머 어머 거기 시작해 어머 저리로 가요 응 진짜 기가 막혀 진짜 으응 으응 아 목말라 음료수나 먹어야 되겠다 어? 병딱이 어디갔지? 저기 도와줄까요? 아 아 됐어요 병따줄까라고 이렇게 진짜 됐어요 으아아아 아니야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깨끗해졌어 병딱이 있어 하지마 제발 따지마세요 제발 으응 아 이걸 더럽게 어떻게 먹어요 아 내가 또 센스 없이 아유 진짜 닦아줄게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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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더럽게 어떻게 먹어요 당신이나 먹어요 이걸 더럽게 어떻게 먹어 에이 에이 어 나 진짜 기가 막혀 기가 막혀서 진짜 에이 이런 거지가 다 있어 진짜 뭐 아무튼 뭐 호위는 고마워요 고마워요 네 고마우면 입에 한 접수만 주세요 아 아 아 다 먹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뭐하는거에요 육회 안담았어요? 네 에 에휴 뷔페 초짜 어 기가 막혀서 진짜 어머 어떻게 저렇게 까탈스러워 나 그냥 거지 아니야 나 꼭 거지야 에휴 아 저기요 아 근데 추기금은 내고 먹는거에요? 궁금해요 네 궁금하면 500원 에휴 에휴 자자자자 자 500원 500원 자자자 뭐..뭐야 이 봉투 이거 뭐야 이거 이제 내려와라고 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근데 왜 300원만 내요? 앙치나무 300원 아하하하 뭔 거지같은 매트야 어 누가 거지네 아 에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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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우리 버리고 하더니 요즘 잘나가나봐 결혼식장 왔다고 얼굴에 비비클까지 바르고 뭐지임핀거야 대응제가 형 지금 이럴때가 아냐 이 결혼식 지금 누구 결혼인줄 알아? 옛날 형 여자친구 결혼이야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을거냐고 형! 어서 말해! 형의 말 한마디면 여기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어! 그래. 이 결혼! 말해. 이 결혼! 무료야!